아시아 대학 평가 순위 탑 10 탑 10의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영상을 보고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상하이 교통대 9위 말라야대 8위 카이스트 7위 저장대 6위 투단대 5위 난양공대 4위 홍콩대 3위 칭화대 2위 싱가포르 국립대 1위 베이징대 이어서 국내 상위대학 10개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64위 중앙대 62위 이화여대 42위 경희대 24위 포스텔 24위 한양대 18위 성균관대 17위 서울대 15위 고려대 12위 연세대 8위 카이스트 순위를 보면 중국에 있는 대학들이 상위권을 많이 있네요 10위권 안에 한국 대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다음 조사 때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시아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